한국국토정보공사 내가 착한 사람이었나? 전혀 모르겠다 나 역시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온 계약이 많은데 그 사람들 그냥 내가 준 상처를 잊은 건가? 내가 착한 사람이었다면 왜 이렇게 일찍 죽어야 하는 거지? 나 지금까지 행복했었다고 천국보다 더 잠을 자야 하나? 아니면 자지 말아야 하나? 이제 곧 영원히 자야 할 텐데 그럼 뭘 해야 하지? 기억해야 돼 내 모든 기억들 예를 들면 독서실에서 친구들과 라면 사 먹던 일이라든지 옛날에 내 짝이 지우개 가져갔다고 때려서 운 일 중학교 때 친구랑 몰래 영화 보러 갔던 일 그리고 엄마 심부름 갔다가 길 잃어버려서 힘들었던 거 뭐? 헤어지자고? 무슨 소리야 갑자기? 무슨 일 있었냐고? 말해봐 빨리 나 죽는데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자세하게 얘기해봐 아휴 시발 말도 안 돼 왜 이래? 진정해 왜 이래?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이래?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네가 왜 이러냔 말이야 지옥에 가는 천국이야 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그걸 몰라?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냐고 제발 제발 그러지 마 그런 얘기도 하지마 나 잊어 그리고 그냥 잊어? 너라면 잊을 수 있어? 어 나 잊게 될 거야 조금 있으면 나 다 잊게 돼 너도 엄마도 친구도 나조차도 다 잊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랑 도망치자